자 여러분 지금부터 6월 평가원 동아시아사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해서 그렇지 시험 자체는 좀 평이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1등급하고 2등급이 구별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탕과목도 그렇고 과탐도 그렇지만 사탕과탐은 수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은 그냥 냅둬도 등급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1등급하고 2등급이 갈라집니다 소위 2등급이 등급 블랭크가 되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냐면 18대2 비율로 문제를 냅니다 18문제는 누구나가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금방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고 보통 이제 두 문제를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를 내서 1등급과 2등급을 보통 가르죠 이게 이제 작년 수능도 재작년 수능도 그 재작년 수능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평가원은 어찌 된 일인지 킬러 문제가 없어요 킬러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좀 살짝 좀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 진짜 이 문제 이거 진짜 어렵네 싶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고3들을 평가원에 있는 출제자들이 지금 고3들 상태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죠 고3들이 특히 이제 문과 고3들 완전히 깡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아주 평이하게 문제를 내도 1등급 2등급이 자연스럽게 갈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원 간의 분석을 단원 간의 비중을 보면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떠냐 하면은 저번하고 약간 달라졌어요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 5단원 있죠 이 5단원에서 문제가 4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5문제가 나왔어요 5문제가 나오고 보통 이제 2, 4, 4, 4, 2 이렇게 비율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는 근대사 쪽이 근대 쪽이 한 문제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원 이 3단원이 이제 이 3단원이 이제 어디에 의하면 이제 근세정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문제가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가 이제 고대 쪽,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쪽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근세정기, 그 다음에 이제 근세 자 이쪽이 이제 근대 이렇게 가는데 자 이쪽에서 이제 한 문제가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이제 4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3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적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린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이 그러니까 뭐 평가원에서 이제 출제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루 정도 제가 지켜보니까 정답률이 이래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이 6문제를 어려워했다는 거죠 이 6문제를 제외하면 뭐 다들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6문제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6문제 중에서 진짜 만전방정 문제 킬러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없어요 다들 사실 이게 수능으로 나오면 이 정도 문제는 수능 때 정도 가면 이 정도 문제면 정답률이 다 70%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번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냥 약간 까탈수로운 문제가 이렇게 한 대여섯 문제 정도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 대여섯 문제 중에서 특별히 또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 세 문제 이게 이제 근현대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도 세계사도 보통 이제 다들 재수생들은 안 그런데 고3들은 어디가 약하냐 하면은 뒷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5단원과 6단원이 이제 고3들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정답률이 낮은 문제 중에서 절반은 5단원, 6단원 즉 근현대 쪽에서 이렇게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나중에 이제 9월 평가원이나 수능 중 가면 고3들도 뒤늦게 이제 정신 차려서 공부를 좀 하면 저 뒷부분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뒷부분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고 지금부터 이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선생님하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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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